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자리해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성취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깝지만 경쟁이 너무 생활화된 일상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화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어제 입시를 설명하면서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학부형까지 60몇 명 정도가 왔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심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할 때도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경쟁합니다 생활전선에도 늘 경쟁이 있습니다 무엇이 좀 잘 된다고 소문나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업종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 오래 가는 것일까 생각할 때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과거 30여 년 전에 동네 어디를 가든 있었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던 가게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생각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커피 전문점인데 20, 30년 후에 남아있을까? 물론 이 카페의 전통은 수천 년 된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선의로 경쟁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 좋다고 하지만 과열 경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40대 사망률도 높고 자살률도 높다고 해서 우리를 서기 실망케 만드는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죠 동일하게 경쟁에 뛰어들어서 남을 제치고 이기는 모습이 성공하는 걸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급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난한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기대하시고 어떤 원칙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원래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애급에서는 노동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농경지가 있는 땅입니다 이제 농민으로 삽니다 그럼 변화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의 수단은 땅이었어요 그럼 땅을 어떻게 가지고 경작하며 소유하며 다스리고 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민숙이 26장 55절 56절을 보면 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나눠주셨습니다 잘 싸운 사람에게 더 주고 덜 싸운 사람에게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비 뽑아 나눠줬습니다 또 가족과 집하의 아들을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하셨고 다소 상관없이 제비 뽑아 가시면 그것이 그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 속에 뭐가 있냐면요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배분 받을 때의 가족과 가문의 소유였죠 그 소유는 필요할 때마다 매매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유권이 아닙니다 요즘의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팔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년의 시간 최대 50년이죠 그 이후에는 그 사용권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의 군함만 주시는 거죠 지금도 경제체제는 달라지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의 기반이 되는 땅은 철저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사용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잠시 동안 사용하고 떠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청지기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초기부터 그 하나님의 나눔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우사 1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순의 이야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순이 여우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되게 주시면 어찌하미니까 하니 이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배분받은 땅이 적다는 겁니다 배분받은 땅이 적다는 것은 배분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 원인은 그들이 제공한 겁니다 가난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족속과 타협하거나 남기지 않고 그들을 진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은 종으로 삼고 그들의 거주질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좁아진 거예요 또 강한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약한 자부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한 민족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따져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우수화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족속과 르바임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미 주어진 땅이 크다 작다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가서 개척하라 라는 겁니다 요즘의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경쟁심에서 싸우는 레드오션을 버리고 경쟁이 없지만 새로운 지경인 블루오션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삼림으로 가라 기존의 땅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제3의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배분하고 있는 여우수화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우수화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 친정이 찾아서 따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우수화가 땅을 더 주고 다른 것을 뺏어 주고 하다 보면 특혜 주는 셈이 됩니다 구설수에 오릅니다 구설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병성에 흐려지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전에 광야를 떠돌 때에 비하면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더 달라고 때렸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함께 열심히 달려왔고 싸움도 함께 왔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두면 각 집안에 반목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는 비전은 그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라 산지로 가라 여러분 산지 삼림이란 어떤 곳입니까? 나무가 울창해요 사람이 접근이 좀 힘듭니다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인기 없는 곳이고요 힘들어 개관해야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며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더 발전하고 더 선한 일을 하려면 남들이 다 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 소홀히 여기는 곳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려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에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역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품은 이유는 있어요 17장 1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적 속에는 베스안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기들이 다 철병가가 있는 아이다 산지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살만하고서 골짜기인데 골짜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 철병가는 당시 최고의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땡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겨우 말을 쓰는데 땡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차지한 땅 그리 크지도 않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는데 그 목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큼 나서지 못할 만한 문제들도 함께해 주실 때가 많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산지를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것만 보였습니다 그리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목표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회와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면 그 이유를 알 텐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늘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다고 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세기 초 영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 중에서 청교도들이 대표적인데 국교회와 늘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신대륙으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참 보면 신대륙이 말이 신대륙이지 지금의 미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인디안들이 곳곳마다 난무하는 곳이었고요 환경도 처음 보시는 곳이었고요 그곳에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땅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서 큰 고난도 겪고요 초기 정착자 중에서는요 취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만들어야 됐다고 도전하고 도전할 때에 그 결과가 오늘날에 최강대국 미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전 따라 움직였을 때에 그 나라를 만들었죠 거꾸로 이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고 불렀던 그때에 그들이 역사상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이에요 1867년이니까 그들이 최고의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았어요 720만불을 주고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평가했습니다 소련은 수지를 맞았다 버려진 땅을 큰 돈 받고 팔았다 미국은 비난받았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랬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라는 사람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조롱받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이스박스를 720만불에 샀다고 조롱당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금방이 발견됐습니다 본전 뽀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됐어요 업장원이 풍부합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될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앞에 당장 놓여진 문제들 하나하나 때문에 혹시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창세 13장 14, 1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의 안목과 아브라함의 안목이 어떻습니까?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루 가고 네가 우루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성해 보이는 목초지 소돔 인근으로 떠났어요 당장은 그의 양떼를 먹이기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전쟁이 벌어져서 몽땅 뺏기는 일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는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땅 전체가 심판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것도 은혜로 빠져나왔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보이는 동서남북을 내게 주리라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 장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적 원리는 늘 역설적이에요 남들이 다 하고 싶은 거나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간다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개명 중에서 이런 개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로 가라 그런 조건이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좋은 곳 가고 싶잖아요 황무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남들 다 알아주고 좋은 곳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 이제 시작해야 되는 곳 애써야 되는 곳 오해받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원하세요 지금 이곳이 작다고 불만 품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곳을 개척해서 새롭게 만들면 어떻겠니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어떻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렵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의 믿음도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성취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앞에 투덜거리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걸 상기시켜주세요 여우서 17장 17,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우서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라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을 가졌다 그들이 가진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큰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히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뚫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에게는 이미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진 힘으로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서는 참 괴로운 모습이지만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을 넉넉히 극복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골리아과 싸울 때의 모습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 하나만 보면 사문의상 17장 48, 4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레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불레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장면을 보면 골리아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이 안 됩니다 골리아스는 완전 부장을 했습니다 어린갑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갑옷을 입었고 배틀치 같은 큰 창을 가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목동의 복장에 막대기와 물맷도를 가졌습니다 몸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육척이 아니라 거의 구척장신이고 다윗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초기에 보면요 그 불레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딱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가까이 왔을까? 싸우려니까 가까이 가죠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 장면을 보면 불레사람 골리아스의 장끼는 그의 최대 장점은 접근전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세잖아요 힘센 사람의 최고의 장기는 접근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이 세고 크다 보니까 몸이 크고 갑옷도 무겁고 민첩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안 되겠다 힘으로는 안 돼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다윗은 가능성을 찾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그는 빠른 기동력을 가졌어요 목자의 옷은 가볍습니다 가까이만 100% 치는데 떨어져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빨리 달리며 왜 그렇습니까? 골리아스는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앞에 방패든자를 세워놨어요 막으려고 했어요 멀리서 화살이나 막기 위해서 방패든자를 세워놨습니다 다윗은 빨리 달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장기로 이기는 싸움을 가기 위해서요 그는 민첩합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훈련했던 생각하지 못하던 무기 물멧돌이 있습니다 급소리를 돌릴 수 있어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철병거가 산지 골짜기에서 필요 있습니까? 전시효과로는 큰 무기죠 하지만 누가 싸우러 오는 것을 볼 때 철병 가지고 내려와서 평온에서 싸울 때 힘있는 무기이지 산에 박혀있을 때는 힘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평지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림을 개척해서 주위를 감싸고 들어가서 산에서 싸우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한 승산이 있죠 삼림을 개척하며 싸우면 대등한 싸움 오히려 승리하는 싸움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략, 전술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에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힘이 강력해 보입니다 포유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겐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위협이 안 돼요 마치 집에 어떤 도사견이 묶여 있는데 그 주위에 줄 범위 내로만 안 가면 통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이룰 능력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원치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에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죽은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주로 여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전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100% 십자가 할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승리도 주어지고 부활도 주어지고 비전도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이겨내고 묵묵히 걸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감당해야 될 겁니다 신학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고 부모님의 걱정도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부장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한 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어떤 것이 변할지 모르는 온갖 예측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두렵지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